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일곱 번째로 무슨 수로 이깁니까? 여기 보면 대구 초선의 김성수 의원이 무슨 뭐 이제 지금 막 싸우지 않습니까? 김기현 씨 물러나라고. 그러니까 아마 대구의 초선인 김성수 의원이 나서가지고 내부 총질을 항당하다. 뭐 이렇게 발언하고 여기 이제 오선인 부산의 서병수 의원은 뭐 당신이 물러날 때가 됐다. 그렇게 하고 이제 김기현 대표 하에서 단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든 아니면 사무총장을 지냈던 진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파괴를 해야 되지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 이게 다 뭡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란 것.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란 것은 국민들이 선거결과를 결정 안 하니까. 국민들이 선거결과를 결정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구. 3구 대통령서 대구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도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이재명은 차익값이 플러스 5% 윤석열은 마이너스 4.1% 조작값은 좀 낮았지만 손을 댔기 때문에 좌우대칭에 차익값이 큰 데칼코마니 모양의 이런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활용한 조작에 활용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복원시켜가지고 여러분 고안 차익값이 이재명 플러스 0.8% 윤석열 마이너스 0.1% 이때 비로소 정상적인 투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다 만지는데 무슨 수로 당신들이 선거를 이길겠냐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구고 이거는 또 인천입니다. 이렇게 표를 다 만들잖아요. 이재명은 평균값이 차익값이 플러스 6.5% 윤석열은 마이너스 5.5% 3.9 대통령 선거는 상당히 조심을 했습니다. 국민들을 의식해가지고 좀 화끈하게 했으면 절대 윤 후보가 당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가 아니거든요. 3.9 대통령 선거지만 모든 선거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관위가 사전특별을 조작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표를 훔쳐서 이재명이 더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플러스 6.5%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4%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딱 여러분이 보시면 숫자 조작을 하기 때문에 숫자의 흔적이 다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별히 제야 전문가가 대통령 선거에 소위 바 차트를 한 번 그려보는 것이 시민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 정리를 이게 뭐 선거입니까 선거? 이런 걸 시정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하고 공천을 잘하고 중진들이 퇴진하고 다 소용이 없는 이야기고 정말 참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뻔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작하는 거 아니고 사전특별 득표율을 후보별로 국민의힘은 항상 낮추고 더블당은 항상 더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봉오리아 형성돼야 되는데 표를 훔친 만큼 표를 더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4.15 총선이고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좀 많이 했죠. 마이너스 17.5%를 훔쳐가지고 17.5%를 더해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한 것이 선거구별로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참 하는 데까지 노력을 해야겠지만 너무 한 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크게 확대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상세하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고 자책은 우측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찾아낸 규칙을 가지고 조작하기 이전 상태로 만들어낸 거죠. 이건 주정치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인 거죠. 인천이 이렇고 대구가 이런 겁니다. 다른 데도 다 똑같은 겁니다. 견리망의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졌는데 배가 불러지고 난 다음에 의로움을 다 사람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진 겁니다. 북조선 사람들이 우리만큼 똑똑하지는 않다고 할 수 없잖아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체제에 따라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잘 나가 그런 게 아니고 체제를 못 지키면 그러면 다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거는 체제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핵심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문제 같으면 이렇게 불이익을 엄청나게 감수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목소리를 안 높일 겁니다. 선거라는 것은 체제 전부입니다. 시작이자 끝이고 체제 그 자체입니다. 선거를 여러분 탈취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체제가 넘어가는 걸 뜻하는 것이죠. 북조선하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차이가 뭡니까 선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느냐 지도자를 교체할 수 없느냐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함께 뭘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지도자를 교체할 수 없는 그런 체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김아무개가 당선되고 박아무개가 당선되고 그런 차원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북조선이 뭡니까 권력을 교체할 수 없는 체제가 없기 때문에 김씨 왕조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심각한 걸 대한민국 사람들에서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이 소수로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구렁텅에 빠질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차이지 않습니까 체제가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배가 불러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배가 불러지고 나니까 견리망의 배가 이익을 보니까 의로움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원천이 의로움이었는데 정직한 체제였는데 그거의 중요성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